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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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치킨버섯 고기도 맛있엉 치킨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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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한국의 손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고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고소해요 짠 이리와 이렇게... 고소하고 이건 밥을 먹어야 돼요 손으로 먹으면 적당히 고소해요 입안에 먹으면 고소해요 uwu 팽이버섯 빨리빨리 조합 잘 어울려 달콤함 까먹는 날이 너무 좋아요 오징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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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맛 쫄깃쫄깃 고소한 맛 오징어 와우 오징어 초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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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웃음 바삭함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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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뼈는 마늘을 마실거에요 바삭바삭 그리고 바삭바삭 바삭바삭 마늘 마늘 매콤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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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